다리 꼬지 말자 왜요 왜요 방송에서 다리 이렇게 꼬고 있으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잘 안까지 시도하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본 적은 없죠 어쨌든 방송에서 다리를 꼬지 말자 그리고 항상 준비성이 있자 옆에 보니까 우리 시크릿도 이렇게 보니까 준비성이 대단히 있어요 그래요 짧은 것들도 이렇게 모기장으로 해서 디자이너 작품을 모기장이라니요 아니 선배님 진짜 너무 하시네 하여튼 뭐 니 앞에서는 내가 뭐 다 잘 못하시지 뭐 어떡해 말씀 오세요 이쪽에서 말씀 오세요 예 끝났어요 자 이어서 효성과 지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양이 또 다시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팀에서는 좀 질투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밀어주는 편이에요 아니 노래 좋다고 하고요 질투하는 멤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언니는 방송 드라마를 이제 또 하니까 언니가 더 봤어요 그래요 드라마 했어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뭐요 귀신보는 영사 초영이라고 거기서 귀신 역할 여고생 귀신 역할로 너무 이쁘잖아 귀신이 힘은 세 이쁜데 힘은 되겠어요 건강하고 그래서 무서운 귀신 우리 와이프만큼 세 자 그럼 먼저 이용 선배님과 우리 수민이 양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멈추셔 오 박현빈 샤방샤방 박현빈이 박현빈이 샤방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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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눈이 부신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도 S라인 아주 그냥 즐겨줘요 수민이 형 저런 매력이 있었네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아이 귀여워라 계속 얌전한 게 있길래 정말 얌전한 줄 알았어요 수민이 형 별명이 뭐예요? 네? 리틀이용시 뽀수기 뽀수기 아유 귀여워 여기서부터 훑었는데 되게 금방 올라오다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귀여워 아주 자 갑니다 다시 우리 지은 효성이에요 룰렛 돌려 주세요 시작 김종환 사랑합니다 김종환 사랑합니다 코러스 조세호 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다다다 5 6 5 6 5 Oooooooooooo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봐